사회의 집단 지배체제 그리고 특히 좌파독재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저 양반들이 저렇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독재 나는 내 생전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그 시절이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좌파 장기 집권을 향한 모든 제도적 창치 같은 경우를 거의 완비한 거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집단, 족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싸우시는 중요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들 다 몰락 안 했냐 그럼요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다 개방된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도 사실 거기 사업 투자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공산당이 그냥 일당 지배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시대는 끝난 거 아니냐 전 세계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착각을 하죠 그리고 지금 뭔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설마 대학 다닐 때 젊었을 때 운동권 좀 할 수도 있지 사회주의에 좀 빠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도 설마 그렇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도 설마 그렇게 했어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죠 국민들이 그런데 저는 아니다 이거 조직적이다 체계적이고 네 체계적이고 대단히 젤락적이고 무섭다 대단히 의도적이고 네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주류 세력이 정권의 실세가 됐다 됐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분 자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 자체도 역사관이 좀 이상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관 이런 것도 대한민국은 좀 잘못 태어난 나라다 그렇죠 연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모든 지금 대한민국 역사는 잘못됐지 나는 참 대단한 게 나이가 거점이 됐는데 그건 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 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뭐 신영복이라든가 그런 이제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반체제 인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인사를 하는 걸 딱 보니까 사실 소위 말해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도 보면 이낙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연막 작전이고 연막 작전 실제로 여기 문재인 정권의 핵심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빌이 터지면서 우리가 알게 됐죠 사실 핵심은 백원우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임종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딱 보면 심지어는 조국 같은 사람조차도 약간은 뭐 두 번째 세컨티어 비슷한 그렇죠 약간 이제 얼굴마다 비슷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 안에 깊숙이 엄청나게 많이 행정관부터 해서 비서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반체제 인사들 과거의 주사파 세력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냐 이게 이 독재가 1인 독재 과거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그냥 장기 집권하면서 독재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저는 집단 독재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인민독재 같은 형식이죠 그래서 프로레타리아 독재 이런 이제 그 형태를 띄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집단들이 독재를 하는 건데 노동계 그러니까 경제계에서는 어떤 집단이 독재를 하고 있냐면 민노총이 독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민노총이 경제에서 임금은 이렇게 가야 돼 노동시간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기업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 어떤 주식은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업은 이렇게 움직여야 돼 하는 또 그 소위 말해서 참여연대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다음 또 교육계에서는 전교조 세력들과 그들이 얘기하는 주장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전교조가 다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수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그런데도 전교조 세력들이 어떤 교육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걸 자기들이 집권한 그러니까 교육감 자기들이 당선시킨 교육감한테 들이밀면 그 진보 교육감들도 이제 전교조 출신들이죠 그러면 그들하고 전교조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이 내용을 교육하도록 협약을 맺죠 그러면 교육청은 어떻게 하냐면 교육감 지시에 의해서 학교 현장에 그 내용을 다 하다라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다 이것을 따라라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왜 안 따르는지 이유를 해명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채점을 말하자면 평가를 하겠다 이런 건 심지어 일선 학교에다가 그래서 이제 숙졸은 소수지만 침묘한 다수들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 세력에 의한 다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물리적인 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전적인 그런 불이익 같은 걸 두려워해가지고 대부분 침묵을 당하는 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거기서 평가를 했는데 평가가 나빠요 그럼 그다음에 그 선생님은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교육개라는 것이 또 작은 부분이니까 나라 전체를 보면 소수와 언제든지 다수를 억압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독재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의 그러한 정교조 세력에 의한 집단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한테 안 일어나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이미 우리 현장에서는 하나의 일련의 어떤 인민독재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인민독재의 바로 한 형태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경제 현장에서 독재를 하냐 예컨대 건설 현장만 보더라도 자신들이 이제 우리가 인부를 갖다가 이렇게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현장에서 현장 소장들이 모집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민노총에서 요구를 하죠 우리 사람을 갖다가 민노총 조합원을 반 정도 써라 현장에서 그러면 이제 안 쓴다 이러면 막 무슨 괴롭히고 사진 찍고 고발하고 이래가지고 시달리니까 안다 쓸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기들 세력들을 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그러면 그 민노총 조합원이어야 먼저 직장을 일거리를 얻으니까 싫든 좋든 간에 그 사람들이 무슨 민노총 조약이나 이런 정치적 강령에 동의를 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 때문에 노동자들이 전부 다 민노총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쫙 조합원들을 만든 다음에 그럼 그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또 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지 거기다가 또 그 조합원들 또 기업에서 또 뜯어내잖아요 그게 엄청난 그 돈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하고 대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해가지고 또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큰 집회를 열면 그것을 통해서 정치 세력하고 연대를 해서 지금 민주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노사정위원회 이런 데 들어오고 또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데 들어와가지고 경제의 큰 어떤 사실은 임금,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산 현장에서 생산에 있어서 어떤 원가를 결정짓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임금이라는, 최저임금이라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민노총이 사실상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 원리에 따라서 자신들이 받고 싶은 만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소수 세력이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경제가 거둘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민노총이 경제 현장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영업자, 기업인 또 심지어 같은 노동자마저도 거기 다 노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게 만연해 있고 거기 지배당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은 그 최저임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해가고 그 52시간 때문에 나는 더 일하고 싶어라고 말하고 싶어도 네가 뭔데 52시간보다 더 일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도 가끔 농담하지 여기까지는 내보고 주 52시간 안 지킨다고 이렇게 집이 찾아와 이때는 얼마나 다행이냐고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할 정도니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저거가 일하는 시간을 정해서 일을 더 못하게 하니까 그렇죠 그건 독재죠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버린 거지 그럼요 그래서 자기들이 짜놓은 틀에 맞춰서 그래서 부동산도 이제 무슨 공유제를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틀에 맞춰서 더 이상 그러면 너는 한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으면 안 돼 네 돈 100%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부채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 자산 증식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부채를 통해서 자산을 증치를 하는 건데요 그렇죠 되게 건설적인 부채가 있다는 생각 건강한 수준에서 그런데 그게 우리는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하지마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거면 아파트를 사지마 그래서 일가구 1주택자들한테도 대출을 금지 모든 것을 자기들 위주로 그래서 네가 집을 사고 싶어? 너는 자본주의자구나 너 집을 사고 싶어? 너는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너는 욕망이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린 그 인정하지 않겠어 이런 말이거든요 서로 말에서 그래 놓고 이제 자기들은 권력을 갖고 권력을 가지고 지배를 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죠 이익을 다 나누고 가지고 되고 충성한 사람들한테 또 이익도 나눠주고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일로 이제 집단 독재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민독재입니다 인민독재 그래서 뭐냐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 아닌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집단들이 나서서 데모를 하고 집 앞에 가서 괴롭히고 린치하고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넌 누구 편이야? 너는 자본가야? 너는 썩은 놈이야? 아니면 또 약점이 있으면 꺼내가지고 막 크게 부풀려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저는 프로레타리아 독재고 인민독재다 그래서 어떤 집단 소수의 집단이 다수의 국민들을 지배하고 올가매고 있는 그 현상이 이미 우리한테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야 이게 너무 불편하고 뭔가 내가 억압당하고 있는데 이 실체가 뭐냐 이러는데 아니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오늘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정신 차리야 되는 분들이 많이 좀 나와야겠네요 네 세상 사회의 이치라는 것이 모르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래서 각성이 필요합니다 이 괴로움과 이 억압과 이 불편함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 원인을 균형을 해야 그 다음에 그것을 대비책을 마련할 텐데 그렇습니다 원인조차도 모호해지니까 가르치는 데도 없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일종의 인민독재 집단독재 체제 하에서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궁극적인 귀결점이라는 것은 경제 위기와 같은 식으로 아마 귀결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2단계의 인민 그가 뭐 그냥 이 궁극적인 귀결점에서 뭐 그냥 이 궁극적인 귀결점이